황이찬 벤투호서도 폭발할까 손흥민 황이찬은 울버헴튼 레전드 황이찬 추모 황이찬 25억은 최근 국내 축구팬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이번 오프시즌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펠 올버헴프턴으로 이적한 뒤 전혀 다른 선수가 된 듯 냉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덕분이다 이런 좋은 컨디션을 10월 a매치 기간에 있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펼쳐낼 전망이다 대표팀은 오는 7일 경기도 안산에서 시리아와 최종 예선 a조 3차전을 치르고 이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과 4차전을 벌인다 두 경기 모두 황이찬이 핵심 멤버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5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전에서 반드시 승리한 뒤 이란 원정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펠 이적 직후 첫 경기인 지난달 11일 와퍼드전에서 득점을 올리며 기세를 올린 황이찬은 지난 3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혼자 2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끄는 대활약을 펼친 바 있다 거칠고 빠른 2패에 최적화된 선수임을 보여준 것 황이찬도 독일 분데스리가도 좋은 리그이지만 어려서부터 2패를 많이 보았다 꿈꾸던 무대에서 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훈련장 스태프 모두 최고 수준이다 축구만 집중하면 되는 분위기라 하루하루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특히 앞선 경기에서는 멕시코 출신의 스트라이커 나울 히메네스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황이찬은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히메네스와 맞상대를 해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같이 뛰어보니까 좋은 선수더라 이라면서 소통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감독님 전술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며 뛰다보니 좋은 경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표팀에서 손흥민 황이조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특히 세 선수 모두 이데일과 프랑스 리그항에서 최고조의 모습을 보인 터라 팬들의 기대감이 크다 황이찬도 의저희도 같이 뛰는 것을 좋아한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 무엇보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이동의 부담이 크다 지난달 a매치 이후 유럽파 선수들이 일제히 부상을 호소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황이찬은 장거리 원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대표팀에서 뛰는 것을 언제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힘들다면 힘든 일이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팀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 공격수가 아닌 측면에서 뛰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황이찬은 포지션 상관없이 팀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어느 포지션에서 뛰더라도 가진 능력을 최대한 보여드리겠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손흥민 황이찬은 트랜스퍼마크트 2필 몸값 업데이트 완료 전세계 축구 선수들의 추정 몸값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랜스퍼마크트가 새 시즌을 맞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필 선수들의 몸값을 업데이트했다 잭글리시 26가 가장 큰 폭으로 몸값을 끌어올린 가운데 손흥민 20국은 동일한 몸값으로 평가받았다 매체는 5일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필 선수들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했음을 전했다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건 그릴리시였다 올여름 그릴리시는 유스 시절부터 함께한 아스톤 빌라를 떠나 천문학적인 이정료와 함께 맨체스터 시티에 입성했다 그릴리시의 추정 몸값은 지난 5월 6500만 유로 약 895억원에서 1억 유로 약 1377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반대로 가장 몸값이 하락한 선수는 누구일까?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20이 리버풀가 이름을 올렸다 아놀드의 경우 지난 3월 1억 유로로 평가받았지만 2500만 유로 약 344억원가 떨어지며 7500만 유로 약 1032억원으로 측정됐다 이 밖에도 리버풀은 사디오만에 29, 버질반다이크 30, 호벨투 피르미누 30, 모하메드살라 29까지 몸값이 소폭 하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업데이트 결과 짱 비싼 몸값을 자랑한 클럽은 맨시티였다 23명의 선수의 총합이 무려 10억 8천만 유로 1조 4876원에 달했다 맨시티의 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토트넘 호스퍼, 아스널 순으로 이어지며 2위를 대표하는 6분 클럽 대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인 선수들은 어떨까? 명실상구 토트넘의 에이스로 거듭난 손흥민은 8500만 유로 약 1170억원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무려 27개의 공격 포인트, 17골 10도 홈류를 성공시켰음에도 몸값의 변동은 없어 아쉬움을 더했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몸값은 2대 전체 9위, 전세계 14위로 추산됐다 끝으로 올여름 라이프치힐을 떠나 울버헴튼에 입다한 황희찬 25의 경우 1,100만 유로 약 151억원으로 측정됐다 다만 이적 직후인 만큼 몸값의 등락은 따로 없었다 황희찬은 울버헴튼 선수들 가운데 13번째로 비싼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울버헴튼 전설의 황희찬, 지금껏 본 선수 중 최고 영리하고 훌륭 과거 울버헴튼에서 뛰었던 데이비드 에드워즈가 황희찬에게 찬사를 건넸다 에드워즈는 지난 2008년 1월 루턴타운에서 울버헴튼으로 이적했다 이후 2017에서 18시즌까지 활약하며 공식전 307경기를 소화했다 2008년 9월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44경기를 뛰며 승격에 큰 역할을 해냈고 강등된 이후에도 팀에 남으며 의리를 지켰다 2017년 여름 에드워즈는 레딩앱시로 둥지를 옮기면서 9년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 슈루즈버리 타운을 거쳐 현재는 발라타운에서 커리어 맞바지를 보내고 있다 에드워즈는 5일 한국시간 울버헴튼 일간지인 익스프레스 앤 스타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펼쳐진 유캐슬 유나이티드전을 본 뒤 평가를 남겼는데 특히 황희찬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황희찬의 유캐슬전 퍼포먼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본 것 중 최고였다 그는 득점뿐만 아니라 움직임에서도 훌륭했다 유캐슬은 황희찬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웠다 울버헴튼은 디오고 좋다를 매우 그리워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 황희찬은 효과적이면서 영리한 선수이고 다른 선수들과 색다른 면을 보유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라울 히메네스와 황희찬은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 히메네스가 공간을 벌리면 황희찬은 안으로 파고들어 연계 플레이를 도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 라고 덧붙였다 황희찬의 결정력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 황희찬은 올 시즌 초반에 트라오레가 놓쳤던 기회를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정말 아스라스한 차이지만 황희찬은 해냈다 그의 모습은 히메네스의 득점 부담을 덜게 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황희찬은 올여름 라이프치이에서 울버헴튼으로 임대 이적했다 지난 4라운드 아포드전부터 모습을 비춘 황희찬이다 데뷔전 데뷔골을 넣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7라운드 뉴캣을 유나이티드전 에선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점 3점을 안겼다